털레사 고수에서 배를 타고 갈겁니다. 마을에 수상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러 갈 것입니다. 현재는 건기이기 때문에 차가 여기까지 와서 배를 여기서 타고요. 우기 때는 쭉 우게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합니다. 그곳에서 배를 탑니다.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하류까지 와서 탑니다. 털레사 고수 수상마을을 가고 있습니다. 털레사 수상마을 배를 타고 깜빵뿔럭 마을로 수상마을 깜빵뿔럭 털레사 동사무소가 있네요. 여기가 행정 깜빵뿔럭의 행정기획부 여기 앞에 건물이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랍니다. 중학교 여기 앞에 건물이 보건소 보건소도 있네요. 아이들이 친절한 설명을 주고 있어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입니다. 여기 아이들 나와있죠? 여기 아이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야 나가요. 이렇게 던지면 안 나가. 저렇게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깜빵뿔럭 수상마을입니다. 멀리 있는 건 괜찮아. 배가 오면 던져주지 마세요. 이쪽은 앞에 배가 오면 던져주지 마세요. 여기도 라면 기다리네. 라면 주세요. 왼쪽에 배가 옵니다. 배 오면 던져주지 마세요. 깜빵뿔럭 수상마을입니다. 앞에 많아요. 앞에 한 사람에게 하나씩만 가게 한 사람에게 하나씩 가게요. 눈에 던져주지 마세요. 수상마을. 깜빵뿔럭 수상마을. 여기 유턴하는 장소인가봐요. 한번 돌렸어요. 여 끝으로 해서 여기 털고 있는 모습 봐요. 위에 털고 있는 모습. 위에 거기 털고 있는 모습. 여 뭐 주라고 기다린다. 애기 둘이. 높은 날이 많이 많이. 애들 많이 있어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전선해서 주세요. 전선해서 여yen 지세요. 손전끼도. 아이들 나오세요. 수상마을이 이렇게 빙 돌아가게 만들었네요. 와따 사람들 많이들 수상가옥 깜뽕블럭 수상마을입니다 동네샵보수 늘 살고있는 깜뽕블럭 수상마을 저희들은 고기를 낚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집이 높은 이유는 우기때 비가 많이 올걸 예상해서 집을 높게 쌓아서 살고있습니다 서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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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들스쿨 서둑학교 스파이로 소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